유아영 증인, 지금 여야 간에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지금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313호, 소위 말한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 본인이 그림까지 그렸었죠?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위원장이 진행상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하세요. 질의한 것이 아니라 진행하는 겁니다. 증인 말씀하세요. 이분들 마이크가 안 켜져 있기 때문에 방송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증인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전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월 17일인가 김성태 씨가 해외에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검찰이... 조용히 하세요. 무슨 시간을 카운트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질의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진행이라니까요.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검찰이 지속적으로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었고 또 제1야당의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를... 아까 전현희 의원님께서는 스토킹처럼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당시에 느꼈을 때는 무슨 검찰이 무슨 전리품을 하나 획득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변호사비대납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자 쌍방울에 김성태 씨를 체포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갑자기 무슨 방북비용을 대납했었다는 사건으로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면서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은 끼어들지 마세요. 그 과정에서... 경고합니다. 1차 경고합니다. 송석준, 유상범 1차 경고합니다.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145조 1항에서 경고합니다.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희유와 압박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박상용 검사실에서 저희들 사건 관계자들, 저를 포함해서 김성태 씨, 박용철 씨, 안부수, 또 그 밖에 쌍방울의 회사, 쌍방울의 직원들, 임원을 포함한 직원들 수명 이들이 거의 두 달 정도 1313호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같은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대질이라는 명분 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조서를 받아가지고 그 조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워낙 허구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 조서는 서로의 얘기가 다 틀립니다. 그럼 다시 또 불러갖고 또 다시 또 맞추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수감되어져 있는 저희들에게 이를테면 김성태 씨가 오늘은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되고 싶고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어지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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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의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그것은 그것은 어차피 오늘 청문회에서 우원님들의 증언으로 계속 진단이 이루어졌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증언해서 소상하게 정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으세요. 자 이건태 의원님 앉아주시고 주진호, 송석준, 유상범과 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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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화영 증인 들었고요. 결론적으로 짧게 그러면 결국은 박상룡 검사 1313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연어 파티,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렇습니다. 법정에서는 한 차례 정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고 네. 그 이외에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음식과 다가를 즐기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은 수십 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같이 출정했었던 거의 모든 날들은 창고라는 공간에 모여가지고 누가 사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가와 또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을 먹으면서 그와 같은 대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했고 조서를 쓰는 날은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상황이 좀 무르익어갖고 서로 말이 좀 맞아 들어가면 조서를 쓰고 그러지 않은 날은 그냥 돌려보내고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다른 변호사를 면담을 시킨다든가 다른 사건 관계자들을 면담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저는 끊임없이 회유하고 압박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증인의 말에 의하면 각종 음식 중에는 연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짜장면, 갈비탕 등 이런 음식 제공도 있었고 실제로 돼지를 빌미로 명분으로 진술 세미나 같은 형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도 수십 차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의원님들이 여야 불문하고 각자 주장만 하시기 때문에 증인으로서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로서도 왜 자기 주장들만 하나 증인을 불러놓고 왜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열내지 마세요. 증인의 입이 두렵습니까? 너무 열내지 마세요. 자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